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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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원하면 안 출 수가 없어요. 그죠? 음악 주세요. 고정 좀 더 키워드시고요. 박수 주시고요. 잠시prom, 정신. 감사합니다. 원래 이게 머리가 오전에는 실패머리였는데 점점 수직무리로 바뀌어가지고 어 여기 이렇게 좀 까줬어야 되는데 그게 자 그 다음 어 마취 제가 어 마취 음원이 내일 낮 12시에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음원 나오기 전까지 언니들이 행사장에 쓰지 말라고 음원 나오기 전까지 행사장에 쓰지 말라고 근데 사실 밖에서 여러분들께서 불러달라고 제가 또 안 불러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? 그죠? 내일 제가 마취 노래를 짧게 대신 무반주로 불러드리는 대신에 내일 낮 12시에 풀버전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세요 음영 감독님 죄송한데 그 리모부 좀 넣으시겠어요? 마이크에 감사합니다 무반주여가지고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좀 더 좀 더 좀 더 아 왜냐면 가수들 사람인지라 무반주 굉장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못 부르게 들을 수도 있으니까 아 아 아 아 오늘 낮 늘atas 난 게쁜 거 맞지 있잖아 넌 내표 맞지 난 오늘 비춰버려도 돼지 커젼 going little crazy tonight 잊지 않아 나 우울한 마음이 눈을 만난 것 같아 감사합니다 또 또 또 뭐 보고 싶어 거 있으세요? 또 따르르 엄지척 엄지척 따르르 자 좀비요? 아 이 좀비가 그 언뉴스에서 했던 거 말씀하시는 거죠? 네 별 건 없는데 그냥 부산역에서 좀비처럼 기어 나온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제가 우리를 걷는 방을 좀 모으잖아요 그래서 저에 대한 상황이 있고 엄지척 일어나고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지척 들려드릴게요 이 엄지척이라는 곡이 어 나온 지는 지금 1년이 훌쩍 넘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기퍼리에서 굉장히 많이 빵빵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장 들어서 좀 스트리밍이 가장 많이 됐던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엄지척이라는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지척이 홍지영지초타 자세가고 다져나가네 보면 볼수록 안녕할수록 매력이 넘쳐요 홍지영지초타 홍지영지초타 정생용은 내 사랑이에요 알지 안좋아요 왠지 좋아요 홍지초 박수 주시고요 건강하고 편안한 속에 깊은 이 남자 삶을 생각해 두어서 좋아요 상실하고 진실한 믿음직한 나의 남자 끝에 내 정말 사랑이 홍지영지초타 홍지영지초타 자세가고 다져나가네 맘은 바스로 안녕하시록 매력이 넘쳐요 홍지영지초타 홍지영지초타 천생용은 내 사랑이에요 그냥 좋아요 왠지 좋아요 홍지초타 ruining 누군가 홍지영지초타 표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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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